아, 반대주 씨. 결제할 건 없으세요. 어제 갔었습니다. 알아요, 문자 봤어요. 괜찮으신 겁니까? 네, 괜찮아요. 걱정해 줘서 고마워요. 별일 없는 거죠? 그럼요. 알겠습니다, 그럼. 한태주 씨. 저녁 먹어요. 그, 같이요? 그럼 누구랑 먹겠어요? 할 얘기가 있어요?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럼, 어... 일단 전화할게요. 네, 그래요. 잘 catch요. 네. 고마워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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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